잉혀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망치맨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리도 있다 안녕하세요 쫑구구 함유님 그리고 김리아 어딨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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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잖아요 뒤에있잖아요 김리아가 안보여 오늘 김리아는 안타깝게 아파서 같이 못하게 되었어요 저러어 여깄다 여깄다 야 뭐야 오늘 망치맨 누가 될까요 너 누가 될까요 자 게임은 간단합니다 컴퓨터 4대 해킹해서 탈축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요 망치맨은 모두 죽이면 이기는 겁니다 저 아니래요 게임 시작 누가 망치맨이니까 누구야 다 어딨어 노르르다 어떻게 한거지 이건 어떻게 때려 아직 게임 시작 안했고요 그렇구나 빨리 컴퓨터 4대 해킹해서 도망치자 도망치 컴퓨터 있다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컴퓨터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데 뭐야 코가 씹히운가봐 코가 씹히유 코가 씹히유 컴퓨터 냄새 어떻게 맡는거야 맞아 모르겠어 코에 자석이 달렸나봐 근데 요루는 안맞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여기다가 가자 와 이거 맵 엄청 넓어요 도망 잘 칠 수 있겠다 쉬워 쉬울 것 같아 뭐야 컴퓨터 2대를 벌써 찾아다는데 응 아직 안 풀었고요 컴퓨터 내는데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보이질 않네 아 좀 어려울거야 우리 찾는거 응 여부님 어디있을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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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서 어 근데 맵 너무 좋다 어허 여루룸 바부다 이렇게 자극하면 좋을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자극할 필요도 없잖아 오창문도 악무 금방 탈출하겠구만 오케이 거미 또 한대 해킹 완료 좋아좋아 아 근데 이거 맵 진짜 너무 넓은데 핑계대기 시작한다고 하나 더 완료 여루룸 못한다 아 이거 너무 넓잖아 핑계대기 시작한 어메이징 어 나 여루루를 봐 여루루를 봤네 나도 아까 여루루를 봤어 어 여루루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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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루눈 뒤에 아무도 없지롱 아하하하 나 고르지롱 나 고르지롱 나 고르지롱 아 컴퓨터 한대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친구들 어 제가 다 어 열렸다 어 열렸다 아무역 으아아아 아무역 탈출구로 이제 나가볼까 그냥 졌는데 여허허허허허허헣 흐허허허허허헣 흐흐흐흐흐흐 여루루루 나 다섯 번 지나가 멍청갈듯 으흐흐흐흐흫 우리가 너무 많이 플레이를 했나 너무 잘하네 그냥 가. 탈출 요루루 나 다섯 번 지나가면 멍청갔듯 우리가 너무 많이 플레이를 했나? 너무 잘하네? 맨샷 맨이 너무 너무 좋아 요루루 바보다 뭐여 탈출 플레이를 한 번에 구경을 못했어 요루누이님 김니아가 너무 놀리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올린다 아무튼 김혜민님 이리로 와보세요 왜옹? 물에 안 아프게 착지하는 법 아세요? 어떻게 착지하는 데옵? 멜보스라 물이 아니고 이거 그건데요 소품이라서 물 아닌데? 시멘트인데 이거? 아니에요 수영하는 중이에요 내가 개해요 어머니 1등이야 내가 1등이요 가자 치퍼 돌아가는 거야 좋았어 다음 게임 이번에는 학교 웹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웹은 좀 쉬운데? 야 이번에 망치맨 김니아다 안 흘렀다 김니아 맞아 또 안 흘렀다 옆에 피가 김니아만 없잖아 그러네 니네 이 녀석 누가 봐도 자기인데 끝까지 아닌 척하는 거야 야 나 김니아랑 눈 마주쳤어 야 숨어 눈에 마주쳤어? 리아님 내 옆에 지나갔어 김니아 스피드 쓰고 올 거야 무서워도 움직이지 못하겠네 어허 어허 으허허허 으허허 어허 나 김니아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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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제 앞에 김니아님 지나갔어요 김들 빨리 컴퓨터 찾아 컴퓨터 컴퓨터 어디있는거야 어... 왜... 컴퓨터가 왜 이렇게 안 보여? 방금 진... 김리안 봤어! 아 진짜! 시커뱅했어! 숨 꼭 참고 있었잖아! 컴퓨터 어딨어? 나 컴퓨터 못 찾겠다! 그게 왠 줄 알아요? 왜요? 전판에 저를 놀렸기 때문입니다. 아 나 안 놀렸어! 나는 안 놀렸어! 뒤끝 있네! 안돼... 오... 저 기둥 뒤에 있었는데 김리안님 제 옆 지나갔어요. 그냥 잡히지. 어디 있는 거야? 아 어떡해! 김리안 한 명을 못 잡아? 한 명 잡으면 끝까지 간다. 한 명만 잡혀라. 하나 열었다! 도망쳐!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문 열리는 소리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분명히 단미언님도 같이 있었는데 왜 단미언님 없어? 난 투명인간이었거든. 그런게 어딨어... 아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제발... 누가 좀... 이제 아직...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 얘들아 또 날 상겨주길 바래! 아아... 빨리 갈게... 컨버터 두 대 남았어! 아아... 얘들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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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도망쳐? 어디서? 어디서? 노아! 도망칠 생각까지도 마! 평생 나랑 있어야 되니깐! 어? 이게 안되래! 이제 날 그만 놔줘! 난 너의 장난감이 아니라고! 냉동창 끊어! 냉동창 끊어! 아! 냉동창 끊어! 그만! 아! 아들아! 내 몸이 서서히 얼어붙고 있어! 도와줘! 어후웠어우! 이녀엠 님보다 컴퓨터가 중요해요! 그래! 제발 컴퓨터 중독에 나오세요! 이 컴퓨터 중독자들아! 빨리 나와! 아아! 얘들아 아들아 빨리 좀 구해줘! 나 서서히 몸이 얼어붙고 있어! 얘도 딱딱한 시즌을.. 야! 킹미아가 나만 쫓아와! 나만 쫓아온다고! 잘 지나면 안되지? 쩔어왈! 아아... 아아 그만! 컴퓨터 2대 남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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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해킹 중 한 대 해킹 중 너가 탈출하네? 나불듯 탈출하니 마! 지금 3분의 1 했어요 3분의 1 뛰어 눈치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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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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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했어요 반! 반했어요 반했어요 요루루님 꼭 살아서 나오면 아파 정신 못 차리고 그쪽으로 쫙 내놓은 얼음공기가 되죠 요루루 갇혔어 그 와중에 컴퓨터 틀리면 어떡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가도한거 Tumb PC야 이거 다 컴퓨터끌려서 그런거야 어떡해 때리는 소리에 찰지나 아이 자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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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탈출해볼까? 아아아아아아악 무서워 무서워 지금 갇힌 사람 누구 있죠? 저랑 단미호님이요 왜 이렇게 많이 갇혔어 갇힌게 아니고 단미호는 그냥 묶어놓고 있는거 같은데 이렇게 있어 아이 아니 이러지마 곧 있으면 화이트데이 있잖아 사탕 줄게 아니 강아지거든요 산책 가야지 아이고 잘 짓는다 산책가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아아아아아악 산책가자 아무것도 하지마 어허 이겨맨이 빨리 빨리 지금이야 도망쳐 곧 있으면 이겨맨도 올거야 그냥 Scorching 얘들아 탈투... 탈출구! 탈출구로 나와 문.. 문 하나 열었어 난 나갈게 얘들아 자리와 놀라 аты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재밌겠다! 달려!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난 여기서 평생 살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난 탈출이야! 가두지 마! 가두지 마! 문은 내가 열었는데 나만 못 나갔어! 산책하자! 산책하자! 귀여워 우리 중국어 가지! 문은 내가 열었는데! 아 진짜 못했네! 진짜 문은 내가 열었는데 내가 못 나갔네! 억울하시면 나갔어야죠! 하지만! 나도 여름을 딱 살려가지고 나갔다고! 맞아요! 의리 있어! 의리 있어! 나 어쨌든 오늘! 망치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리 마 Feelset 1 1 1 1 1 2 2